키움증권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랜만에 이 두 분과 함께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주식 이야기 함께 나눠보시죠 미주알 고주알 두 분 이렇게 스타디오로 오신지 진짜 오래 됐죠? 거의 2주 만에 두 분과 함께 하게 됐네요 USSTAC의 장소 법원장 그리고 김동관 팀장 함께 할텐데 우리 이 교수님의 잠깐 부제를 우리 김동관 팀장님께서 채워주십니다 근데 이게 보니까 장모부장님의 표정이 왜요? 제 표정이에요? 김 팀장님이랑 하니까 더 약간 편한 느낌? 혹시 지난주 목요일 방송 다시 보기로 보셨어요? 봤습니다 썸네일로 이미 저희가 아예 보여드렸는데 너무 그때 표정이 웃겨서 참 재밌었어요 저는 방송을 하면서 왜 그런 표정이 나오셨을까요? 글쎄요 뭔가 좀 이렇게 애정이 담긴 표정 아니었습니까? 애정이 담겼다기보다는 이놈 잘 알아보자 이런 표정 그런 표정으로 보는 것 같아서 김동관 팀장님의 뒤통수가 좀 따갑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월요일이 시간에 미주알 고주알을 한 주 동안 월간에 뜨겁게 달궜던 이슈를 네 가지로 좀 정리해 볼 텐데요 어떤 이야기인지 먼저 화면으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요 지난 이 순간에 최악의 업종 지난주 동안에 얼마나 어떤 업종이 좀 안 좋았었는지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고 최근에 또 이슈가 되고 있는 기업이 바로 니콜라입니다 이게 관련된 왜 부정적인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마무리가 된 2분기 실적 최종 결과를 정리해 보고 마지막으로 고용시장에 대해서 함께 탐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최악의 업종 그러니까 사실 그동안에 엄청 좋았던 업종이 최근에 한 일주일 열흘 사이는 최악의 업종이 된 것 같아요 맞죠? 네 맞습니다 오히려 이제 안 좋았던 업종 소재 산업재 금융주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우리가 잘 좋아했던 그동안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업종 그 다음에 기술 업종 에너지 업종에 빠지는 모습 보였는데 기본적으로 커뮤니케이션 업종 하면 페이스북 구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싫어하는 게임주가 포함되어 있는 업종인데 많이 빠졌습니다 그쵸 많이 빠졌고요 그 다음 기술 업종은 뭐 말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특히 에너지가 빠진 것은 9.2% 많이 빠졌는데 아시는 것처럼 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급강하면서 빠지는 모습 보였는데 저 역시도 지금 차를 안 끈 지가 물론 저는 이제 출근 때 왔다 갔다 하지만 그냥 여가 활동이죠 안 끈 지가 한 두 달 되는 거 같아요 잘 나가지를 않으니까요 안 나가죠 안 나가고 나가본들 갈 데가 없지 않습니까 제가 어젠가 그저께 최근에 한번 나갔다가 커피숍이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앉아있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예 나갈 필요가 없기 때문에 지금 에너지가 올라가는 상당히 어려운 구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 기술 업종에 대해서 오늘 좀 반등할까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오늘 반등을 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아시겠지만 미리 좋은 소식이 나왔고요 오라클이 일단은 틱톡을 인수하는 사업 선정이 된 거기 때문에 물론 결과를 봐야겠지만 그런 부분도 본다고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M&A가 상당한 호재로 좀 반영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본다고 그러면 적어도 좀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너무 부정적으로 보시면 안 될 것 같고 특히 이제 왜 빠졌는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실적이 줄었나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냥 많이 올랐기 때문에 빠진 거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좀 장기적으로 보시라고 조언 들어보겠습니다 오라클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사실 틱톡 인수 관련해서는 마이크로소프트 월마트 얘기가 되게 많았는데 오라클이 된 건 어떤 배경이 있는 건가요? 제가 보기에는 내부적인 내용은 아직까지 안 나왔더라고요 제가 봤더니 그냥 사업자로 선정된 것뿐이고요 기본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인수가에 대해서 약간의 뭔가 있었지 않을까 지금 원래 인수가가 한 260억 달러 왔다 갔다 했었거든요 원래 최초 가격은 근데 오라클이 더 쓰지 않았을까 싶은데 금액이 나와줘야 알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월마트가 빠진 게 굉장히 의아한데 기본적으로 모두 다 돈에 관계된 게 아닌가 그래서 좀 이따가 제가 반면도 하지 않습니까? 이런 방송을 그때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붙들었어요 알겠습니다 장보장님 활동 장도장으로 활동하시는 밤에도 저희는 여기서 알려주셔야지 아직 자료가 안 나와서 내일 정리해 주세요 아까도 우리 김 팀장하고 얘기했는데 저는 제일 궁금한 게 얼마인가 너무 궁금해요 인수가가 너무 궁금한데 아직까지 발표 안 해요 그 다음에 사실 이게 나온다 해도 독점에 대한 규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추이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M&A가 된다는 것은 시장이 좋은 거라고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팀장님 네 기술주가 계속해서 안 좋은 것에 대해서 이야기가 참 많아요 급등을 했기 때문에 조정을 보이는 건데 기술주의 강세가 끝인 것인가 뭐 이런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일단 실적 부분에 있어서 너무나 좋은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조정장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그런 월가의 애널리스트 분들이 많이 있고요 사실 연초 대비 나스닥이 21% 성장을 했습니다 그에 반해서 S&P가 3.5%가량 성장을 했거든요 그런 걸로 보신다면 역시나 나스닥이 그런 조정장을 겪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지금 나와 있는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기술 업종 그리고 에너지 모두 보면 경기 민감주들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기 민감주들이 굉장히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들은 모두 다 아실 테고 또한 중요한 것들이 지금 S&P 500의 10대 기업들 팡주를 포함한 버크셔에서 웨이, 존슨앤존스, 비자, 그리고 P&G가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저번 주만 하더라도 이런 팡주 이런 5대 기업들은 지금 7%에서 8.5%까지 빠졌습니다 그에 반해서 가치주로 그리고 가치주로 분류되고 있는 그런 J&J, P&G, 버크셔에서 웨이 등은 1% 미만으로 빠졌거든요 상대적으로 덜 빠졌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나스닥 부분 조정 부분인 것 같고 그런 부분에서 또한 지금 가치주 그리고 경기 민감주가 아닌 그런 주들에 이렇게 하락세가 분명히 적어들었고 그래서 분산 투자가 좀 필요할 것 같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죠 많이 올랐으니까 좀 쉴법하고 한데 꼭 이렇게 하락을 하면 이제 대세 하락이다 기술주의 상승은 끝났다 뭐 이런 자극적인 헤드라인에 담은 기사들이 좀 많이 나와서 우리 투자자들이 좀 걱정을 많이 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 이유를 좀 말씀드리면 많은 분들이 그렇지 않다라고 하시는데 제가 지금까지 쭉 많은 분들이 어떤 포트폴리오를 본인 아니게 상담을 해드리면서 봐드리면 의외로 소수 몇 종목에 집중이 많이 돼 있어요 근데 그거는 여러분들 한국 예탁결전에 가시면 1등부터 5등까지 종목이 딱 그거거든요 흔히 얘기하는 테슬라가 1등이고 그 다음에 황이 일단 5등까지 이어지는데 그쪽으로만 너무 몰려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금융주로 간다든지 금을 사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거의 있다 보니까 일단은 황 밀리면 걱정도 많이 하시고 잠을 못 주무세요 봤더니 그런 부분이 나오는 게 아닌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약간 분산이 좀 필요한 게 아닌가 그게 해답이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이 시간 통해서도 계속해서 기술주에만 집중한 포트폴리오보다는 다양하게 이제 가치주 그리고 S&P 500 내에서도 좀 다른 좀 덜 오른 종목들에 대한 포트폴리오 비중 확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이제 밤잠을 편안하게 주무시기 위해서는 포트폴리오의 비중 조절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번째 이슈 이어서 볼게요 니콜라 참 이야기가 많습니다 GM이 지분을 인수했고 사실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 한화 솔루션도 이 니콜라의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요 저는 몰랐는데 아까 우리 김 팀장께서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니콜라 진짜 제가 조금 되게 조심스러워요 워낙 한 번 말 잘못했다가 완전히 지금 그런 거 아닙니까 이제 신빈버그의 내용을 그대로 제가 전달을 해드리는 차원에서 팩트만 네 팩트만 트랩 윌튼에 대한 어떤 설립자에 대한 상당히 조사를 오래 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어떤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전화, 메시지, 이메일, 사진 이런 모든 며칠 조사했다고 그러는데 이거 사실 듣고 안 되는 거니까 이거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개인정보 아니에요? 개인정보인데 여기에 어떤 경로로 했다는 얘기는 없어요 제가 보고서 그대로 가져온 거니까 그냥 뭐 어떻게 해서 뭐 글쎄요 주변 사람도 이용했는지 모르지만 조사해서 수십 가지의 거짓말을 발견했다고 했거든요 몇 가지인지는 정확히 안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규모의 회사에서 이런 거짓말을 본 적이 없다 할 정도로 상당히 그냥 뭉뚱그려서 비난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아니 팩트를 제시를 해야죠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그 다음에 나오는 두 가지 팩트인데요 지금 과거에 니콜라의 어떤 연계된 회사인데 파워셀 AB가 있는데 파워셀 AB가 예전에 볼보의 자회사거든요 이 회사에서 보시게 되면 니콜라의 배터리하고 수소연료 전지에 대한 기술은 모두 핫 에어라는 표시를 했어요 이게 쉽게 얘기하면 허풍 환자로는 뻥이라거든요 뻥 근데 제가 보기에는 보통 그렇게 쓰입니다 영어로 할 때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 수소연료 전지에 대한 기술은 허풍이라고 보기에는 그렇고 약간 과전된 건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이 아니고 조금 더 시간이 걸리는 부분이니까 이것까지는 저는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US Express라고 하는 이게 좀 내용이 좀 심각한데요 이게 바로 자동차 트럭을 주문한 업체입니다 이 업체가 그러니까요 대거 주문해서 이슈가 됐잖아요 근데 이 업체 말로 치면 다 예약 주문은 엉터리였고 쉽게 얘기하면 손해진 현금이 130만 달러 고작이라는 거예요 예약금밖에 안 받았으니까요 네 그거 다죠 그러면 이제 지금 지난 2분기에 1000억 달러가 적자였는데 지금 돈이 하나도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현재 니콜라 이 보고서 때문에 장이 많이 빠졌는데 주가가 많이 빠졌는데 의아한 것은 그 이후에 지금 천만 주 정도가 원래 공부에다가 있었거든요 전부터 별로 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예 얘네들이 쳐놓고 그냥 기존에 이런 것 흘리는 건지 아니면 제가 예전에 한번 아이치 말씀드렸는데 아이치는 실제 그게 나와주면서 그 전에 한 달 동안에 아주 급증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게 모습이 안 보이기 때문에 저는 좀 약간 뜨한 얘기인데 기본적으로 이런 내용이 나와주면 주가 약사로 갈 수밖에 없는데 여기 나와 있는 니콜라의 얘기들은 저는 다 이해가 되는 원래 초기에 어떤 그런 모습이니까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아까 오면서 약간 심각한 얘기 들었는데 어떤 얘기죠? 아까 그 비행기 말씀하셨잖아요 네 일단 그 얘기들은 이런 투자자들 사이 그리고 이런 개미 투자자들 사이에서 이렇게 오고 가는 얘기인데 사실 지금 트래곤 빌턴이 주말에 개인 제트기를 타고 유럽 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는 그런 개인적인 신상까지 독일 가나요? 이렇게 추적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공분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거죠 왜요? 누구는 도주를 하는 것이다 도주요? 또는 누구는 이제 독일 울룸 지역으로 가서 진짜 이제 니콜라 차량을 직접 보여줄 것이다 저는 그럴 것 같은데요 뭔가 네 하고 있는 건데 사실 이 트래곤 빌턴이 굉장히 공분을 하면서 이 자기 개인 트위터에다가 이렇게 막 육설도 하고 그런 영상도 올리고 그러면서 또 하나 이제 울룸에서 이런 니콜라 사진까지 직접 보여주면서 모두 다 있다 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먼저 드리고 싶었던 얘기가 사실 이 니콜라가 우리나라와 굉장히 연관성이 많습니다 네 네 먼저 우리나라 이 한화 아까 말하셨던 1억 달러 이상 투자를 했고요 네 그리고 이 LG화학이 사실 이 GM과 이 배터리 관련해서 합작을 해서 만약에 니콜라를 생산하게 된다면 이 LG화학의 배터리를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도 굉장히 만약에 된다고 하면 굉장히 호재로 작용할 것이고 그렇죠 뭐 마지막으로는 우스갯소리로 나오는 현대가 왜 두 번이나 거절했겠냐 라고 하는 그런 현대까지 현대자동차까지 이야기가 있고 또 예탁결제원 기준 저번 주 목요일까지 15위였어요 우리나라가 15위 우리나라 미국 주식 매매를 하는 분들 중에 15위에 이 니콜라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이 니콜라를 굉장히 사랑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현재 이 보씨 이 보씨와 그리고 GM 이 둘의 공동으로 이렇게 성명을 했습니다 이 니콜라에 대해서 우리는 여전히 지지를 하고 있다 아니 GM 이런 큰 회사가 투자를 하는데 물론 우리나라 하나솔루션도 마찬가지고요 이 니콜라에 대한 뭐 조사를 안 하고 투자하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많은 투자자들이 그래 그렇게 큰 대기업들이 그렇죠 이렇게 사기를 당하겠느냐 라고 해서 근데도 지금 이 리서치 회사의 보고서에 시장이 흔들리고 불안해하는 것은 그렇죠 왜 그러는 걸까요 일주일 동안에 지금 40% 가까이 빠졌거든요 엄청 많이 빠진 거고 근데 왜 그러냐면 사실은 이거는 그 먹힐 수밖에 없는 내용이다 왜냐하면 니콜라가 현재 눈에 보이는 게 없기 때문에 맘먹고 이걸 뭐 하려고 그러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거고요 테슬라도 그랬었죠 테슬라는 말도 못 테슬라는 통일 얘기해서 제가 2017년 방송할 때였는데 네 모건스틴인에서는 10달러라고 얘기했어요 주가를 이거는 기업도 아니다 가치가 없다라고 폄하할 정도였는데 지금 그 정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누구나 한번 겪어볼 수 있는 문제인데 다만 이제 여기서 지금 이 자체에서 굉장히 많이 보호를 하려고 애쓰고 있는데 니콜라는 뭔가 숫자로 좀 보여줘야 될 것 같아요 뭐 사진을 사진보다는 뭔가 견적 무슨 주문 예약 예약성 실제 들어왔던 것들 그 다음에 얼마 안 든 현금이자 다 보여주면서 실제 이렇다라고 보여주면 오히려 더 신비성이 갈 건데 지금은 이제 회사에서 그냥 말로 아이고 이런 거 아니다 허풍 아니다 라고 할 정도로 약간 빈약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나와주면 저는 반등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 거를 뭐 공개를 하려면 벌써 했겠죠 그렇죠 일단 이 보고서가 나오고 나자마자 이 밀턴이 바로 몇 시간 뒤에 반박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몇 시 20시간이 지나도 사실 반박을 하진 못했습니다 있다면 벌써 공개했겠죠 네 그래서 많은 누리꾼들이 왜 그냥 영상 하나면 끝날 것을 왜 영상을 공개를 안 하냐 라고 이런 식으로 코멘트를 했고 네 또한 이 트래블 밀턴이 지금 사실 이 세계 최대 이런 로펌과 함께 손을 잡고 법적 공방을 버리겠다라고 이렇게 언급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뭐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영상 하나면 끝날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그런 입장들도 있기 때문에 진짜 네 관심을 두고 지켜보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된다면은 사실 우리나라 많은 외국 미국 투자 종목에서 상위권에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또다시 약간 미국 투자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선입견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미국 종목 잘못 투자하면 이렇게 되는구나 근데 이거는 사실 니콜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투자할 때도 여러분들이 뭘 보고 투자하신 게 아니잖아요 숫자로 보고 투자하신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거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 역시 문제가 되는 것은 네 제가 농담 삼아서 이건 11번 타자로 이미 10종목이 있고 하나를 더 추가할 때는 문제가 안 되는데 네 니콜라에 너무나 많은 비중을 실어서 지금 마음이 아프기 때문에 사실 이번에 이런 뭐 약간의 좀 교훈을 통해서 아 내가 분산을 좀 필요하다 라는 걸 느끼시면 될 것 같다 네 첫 번째 우리가 기술주 이야기 나눌 때도 분산 두 번째 니콜라 이야기 나눌 때도 분산에 대한 이야기를 꾸준하게 했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이슈 빠르게 좀 확인해 봐야겠네요 네 세 번째 실적 아 실적 정말 최악입니다 최악 2분기가 끝났는데요 네 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49% 마이너스입니다 엄청 반토막 난 겁니다 맞을 수밖에 없죠 네 매출은 10.3%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끝났고요 이 끝난 건 어쩔 수 없는 거다 네 끝났는데 3분기는 소폭 좋아지는 걸 보기 때문에 한번 보셔라 라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고용시장인데 사실 시장의 심리적인 부분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게 고용지표인데요 맞아요 어떤가요? 실업수나 신청 건수가 제가 보기에는 솔직한 얘기는 지난주에 이미 70만 건대가 왔었어야 돼요 지금 기조로 간다 그러면 근데 갑자기 똑같은 수치가 나왔거든요 늘 얘기하지만 지금 가장 핫한 부분은 뭐냐면 고용시장이 살아나야 됩니다 고용시표 고용을 안 하는 거죠 네 어떤 것보다도 근데 지금 보시면 우리가 알고 있는 서비스업 있지 않습니까 네 거의 대취업이 안 되고 있어요 그분들은 지금 정말 최악의 상황을 걷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이게 안 된다고 그러면 제가 보기에 이렇게 된 상황에서 무슨 인플레이션을 얘기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냥 고용지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이번 주에 정말 실제로 볼 수 있는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셧다운 해제가 돼도 기업 입장에서는 우리 기업이 지금 아직까지 실적 부분이나 이런 게 불확실하고 언제 또 셧다운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맞습니다 고용을 빠르게 늘리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고용지표 관련해서도 숫자가 줄어들지 않는 부분 함께 챙겨보시고요 오늘 밤 미국 중심 체크포인트 실적 발표 오늘 실적 발표만 보시면 되는데 웨이보 레나 웨이보는 아시겠지만 SNS 블로그 회사죠 네 그다음에 레나는 주택 건설업체인데 상당히 핫합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US 스탁 오늘의 종목 발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버가 네 우버입니다 우버가요 지난주 일주일 내내 상상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대단하죠 자동차는 많이 안 움직일 텐데 우버 잇츠가 되게 핫하죠 우버 잇츠 역시 이제 아시겠지만 음식을 워낙 많이 시켜드셔가지고 지금 주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 기대감 때 올라가는 건데 어쨌거나 일주일 동안 장이 안 좋을 때 올라갔다는 게 핫한 거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또 발굴해 드렸습니다 이번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또 음식 배달하는 업체들 뭐 이 시간 통해서 자주 언급을 드렸는데 그 가운데서 최근에도 우버 잇츠를 US 스탁에서는 종목 발굴로 함께 선정을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키움증권 영문 글로벌이나 영문4 US 스탁에서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위절 고절의 시간 US 스탁의 장우석 본부장 그리고 김동관 팀장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조심히ängt брат 로 Disease 네 에이 link 퇴 premium austen 촬영 그래서 라 Yah ROI 구워 놀러 엥 동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